자 오늘 28쪽에 있는 원조 오잠입니다. 원조는 정월 초월은 날을 원조라 그래요. 설날 아침에 또 한 해가 됐구나. 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서 자기 잠을 지은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없었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무쇠 플라우드 해마다 변화되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런 앤도도 불구하고 유일 자자하야 오직 날마다 날마다 자자하여 자자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사이후이라 하니 죽은 지에라야 끝이 날 것이다. 아까 그칠 이자였죠? 그칠 이자예요. 죽고 난 지에라야 그친다라고 말씀 맞아 하셨으니. 그 얘기죠? 그런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개, 욕, 진, 위, 인지, 도하야 이 자부어 전지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아마도 욕, 진, 위, 인지도, 사람이 된 도리를 다하여서 무부어 전지, 하늘이 부여해준 바를 저버림이 없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거죠. 하늘이 부여해줬다는 건 다 배우셨지요? 천명, 지위, 성,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준 그것을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대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여생, 이십, 유, 칠세, 위로대. 내가 태어난 지 20년이 지나고 거기다가 또 7년이 지났다. 즉, 27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행불중구하고 언다위법하니 학고이 더 불성하고 연장이 더 부진이라. 나이는 27살이나 먹었는데 그런데 굉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3살, 4살 때부터 공부했으면 27살 됐으면 20년 이상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보통 이런 분들은 13살 정도 되면 사설을 다 띄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거의 일삼아서 공부했던 그 당시에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천재성을 지닌 분이신데 그렇잖아. 이런 고민을 할 만큼 됐지요. 그렇게 일하십시오. 거기다가 나를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27살이 먹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불중구하고 행동은, 행실은 법도에 맞지 못하고 언다위법하니 말을 내뱉을 때 말은 법칙, 성연의 법칙에서 위대된이 많으니 학교이 더 불쌍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고달프게 공부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데 더 불쌍, 돈은 완성되지 못했고 연장이 더 풀리니라 나이는 점차점차 많아지고 어른이 돼가는데 그저 턱은 진보가 없다. 그저 턱은 진보가 없다. 그러면서 마침내 중인지 귀하,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가미, 비밀, 소소의로다, 밝고 또 밖으로다. 분명히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올린 바대로 일조지 환이 있고 평생지 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하루아침 걱정거리가 있고 평생토록 근심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도 만인의 존경을 받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흘러가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는데 나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처럼 밥만 먹고 싸다가 간에 그냥 충인이 되냐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고민 아니겠어요? 히라. 슬프다. 금일은 우시원조야. 오늘은 또 원조다 이거예요. 설날 아침이 됐다 이거예요. 세차 제의로니 한 해가 또 저물었으니 그렇죠. 한 해가 다 가뭇도 원래된 거 아니에요. 아 독의구하야 이 불자신화 나만 유독 나만 유독 의구한 옛날에 의지해서 그냥 살던 그대로 의지해서 그대로 불자신화 스스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다. 1. 한 해도 바뀌고 또 한 해가 왔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나도 한번 일신우일신이 아니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다? 자 오자마야. 다섯 가지 경계 3을 지어서. 2위 종신지우운 아노라. 여기 종신지우라는 글자를 아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과연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남보다 좋은 옷 못 입는 걸로 걱정할 거냐. 좋은 음식 못 먹는 걸로 걱정할 거냐. 좋은 차 못 타는 걸로 걱정할 거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으로 걱정할 거냐. 아니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만약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걱정할 거냐.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도외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공부했다고 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니에요. 그중에 오늘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글을 한번 읽고 가죠. 기 1. 첫째는 뭐? 하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천장이에요. 이 두려움을 외자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려워할 때만 써요. 그래서 우리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성어 경외, 경외감, 경외심 이런 말을 쓰지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글이에요. 천생아인의 피부자 대하시니 명명혁연하사 망류내야. 하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실 적에 비부자 대하시니, 부비자 대하시니, 부비자 대하시니, 부자는 부여할 북자고 빗자도 줄빗자예요. 그래서 부비라는 것은 주다, 수여하다 하는 뜻이에요. 준 것이 크고도 크시니, 명명혁연하사.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즉 밝게 명령하신 것이 혁연하사. 빗나고 빗나서. 여기 명명이라는 것은 대학에 보면 명명덕할 때 명덕을 명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는데 명덕이라는 것은 마치 이 유리를 보면 유리가 유리공장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데서 상온에 보면 먼지가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유리공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유리와 같다. 태어날 때는 그런데 이목부 위에는 다 욕심이 붙어있어서 욕심이 자꾸자꾸 끼어들듯이 먼지가 유리에 끼어들듯이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명명덕.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예요. 명명혁연하사. 망료내왤라. 내면과 외면을 망론하고 다 똑같이 분명하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 내매라는 것도 내내는 자기 자신, 외에는 밖에 있는 물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폐, 흉, 수길하니 간불지외야. 그 하늘이 준 밝고 분명한 그 천명을 폐, 어그로트리면 흉하게 되고 그 명명을 닦으면 기라게 되니 간불지외와 감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언이 신하고 부둥이 경하야, 무미 불찰하고 무은 불성이라. 종사 어사하야 참심대월나라. 불언이 신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하여.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늘이 그렇잖아요. 하늘은 말이 없지만 믿을 수 있지요. 그렇죠? 1년 내내 사실이 어긋남이 없잖아요. 부둥이 경하야 움직이지 않아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놈이 불찰하고 아무리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살피지 못함이 없고 하늘은 그렇죠? 무은 불성이라 아무리 숨겨져 놓고 숨긴다 하더라도 살피지 않음이 없다 이거죠. 종사 어사하야 여기에 종사해서 잠심 대워라라. 마음을 침잠해서 이 침잠할 잠자는 물에 잠길 땐 말없이 다 잠기듯이 마음이 들뜨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월하라. 이 월자는 하늘을 월이라고 해요. 하늘을 대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늘을 한번 대거라 해야죠. 일동일정에 순재지 측하고 영원 대명하여 부황부작이야. 일동일정, 사람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동정할 때마다 움직일 때거나 가만히 있을 때 순재지 측하고 재는 상재, 천재, 하늘이죠. 하늘의 법칙을 순 따르고 영원 해명이 언자는 구할 부자의 의미예요. 길게 천명과 배합비기를 구해서, 즉 하늘의 원칙, 하늘의 이치에 순응할 것을 구해서 부황부작하라. 이 말도 배우셨지요? 맹자에서? 어떻습니까? 앙불교여처나며 부불작어인. 배웠을 거예요. 하늘을 유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를 숙여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즉 양심에 떳떳한 것. 그게 부황이에요.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들든 부끄러움이 없는지라. 사수유관이면 변시, 자절이니, 망이, 행면이라도 생략하 괴로다. 사수유관, 사수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 잠시, 잠깐, 순간적이라 하더라도 간, 간짜는 간격, 간극, 차이. 간격이, 간격이 있게 되면 변시, 흑재라. 문득 그것이 바로 하늘의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요. 흑재 어천이면 무수 도의라.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명심으로 있어서요. 변시, 흑재라. 그것이 곧 죄를 얻는지라. 독이 무수하라니 기도를 해도 이미 기도할 바가 없으니 기도할 곳이 없어. 합, 합이라고 읽어요. 합, 반적이야.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반적이라는 말, 반제라고 읽지 않고 반적이라고 읽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 잘못된 원인을 돌아보지 않겠는가. 무엇이 하늘을 두려워하는가. 하늘을 두려워할 것은 내가 떳떳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극기, 복리하면 시왈무충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극기예요. 욕망을 극복해서 복리. 예라는 것은 천리예요. 하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시왈무충이 이것을 무축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존심, 양성은 소위의 순사라. 마음을 보존하고,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천심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해준 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존심이고, 양성은 하늘이 부여해준 본 성품을 기르는 것. 양성하는 것은 소위 순사라. 그것이 바로 이것을 순위하는 이유가 된다. 순사라는 것은 순천지사. 하늘의 일을 순응하는 것. 불현영님, 이 불현과 영님 이런 말이 시경이 있는데요. 어찌 나타나지 아니하셨는가? 어디 드러난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지금 임하고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기감옥기야. 어찌 기자로 인식합니다. 어찌 감히 혹시라도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일건 석척하야 우시 보지하리라. 일건 석척. 이거 주역에 배우셨지요? 권궤에서. 종일건건 석척약 배우셨지요? 일건은 종일건건 석척약에서 일건석약 이렇게 씁니다. 석척. 일건이라는 건 뭐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편히 노력하는 것이 일건이고 석척약은 밤에는 또 혹시 또 밤에도 잘못 뛰는 게 없는가 조심조심하는 것이 석척이죠. 낮에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또 혹시 잘못 뛰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요시 보지하리라. 이 우자는 어조사 어자예요. 여기에 그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다른 건 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하늘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데. 그렇죠. 제가 한 번 읽고 갈게요. 먼저 오자. 계문고지 성현은 기친덕야에 비글신하고 무쇠풀과 후대 유일 찾아야 사이후이라 하니에 개육진 비임지 도입 모 부어천지 소여야라. 여생 이십유 칠세의 위로대 행풀종 구하고 온다 비법하니에 하코이 더 불성하고 연장이 더 불성하고 연장이 더 불지니라. 기풀지 여성현하고 이 졸귀 중인지 귀하에 소소 의로다. 기라 금일은 우시원조야랍 세차 제의로니에 아톡의부하야 이 불자신호완 자고잠하야 이 비촌신지운 하노랍 길 외천자미랍 천생아인에 푸비자 대하시니에 명명 혀견하사 방류 내배랍 대흉수길 하니 간불지회야 불어니 신하고 불통이 경하야 몸이 불찰하고 무은 불성이라 종사어사야 잠심태벌하람 일동일정에 순체지측하고 영원 대명하야 부안 부작하라 사수유가 아니면 변시자절이니 망이 행면이라도 생야가 괴로다 고리유 차면 변시 획돼라 고기무소 하나님 합판저귀함 극기 동예하면 시왈무츠이 준심양성은 소이순사람 불현명님 하시니 기감혹기야 일건석척하야 우시포지하리란 일건석척하야 잠깐만 Lol 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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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